너의 스터디 나도 껴줘 우리 스터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왜? 미친놈에만 오는 곳이니까요 우리 모임에 들어가면 나갈 수 없어 알고 온 거야? 쟤들은 각자 틀린 문제를 분석해 자기네끼리 스터디그룹 만들어서 쟤들 분명 뭔가 있어 명심해 우린 비밀이야 학생 하나 때문에 다른 애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죠 학생 하나라니? 그냥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이유가 뭐냐? 너희 친구 아니었어? 친구 같은 건 없어 영원히 CCTV 다 뒤져봤는데 애들이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완벽하게 뭔가 이상하지 않냐? 애들이 갑자기 사라진 게 매일매일 앞에 달려가는 애들 등장만 보면서 사는 기분이 없던 건지 나 이제 열아홉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? felt like backtrack at ってる